상비약 가격 인상입니다. 각 가정에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 필수 상비약이 지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감기 걸리기도 무섭다 이런 말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국과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은 8점 가격이 최근 3100원에서 3600원으로 한 16%가 올랐습니다. 동화약품 액상소화제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가 올랐고요. 이미 구강청결제는 이달부터 14%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잇몸치료제, 금염보조제, 흉터치료제 등도 한 10%대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제품들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인상폭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다 오르고 있는데 상비약까지 오른다고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거기에도 상비약에도 가격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원재료비도 올랐죠. 전 세계가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물류비도 올랐죠.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물류비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건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약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지금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정부가 보통 가격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가격 인상을 못하도록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필수품에 해당이 되는 상비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제약사가 스스로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가격을 억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익을 상비약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가격을 못 올리는 효과가 상비약 가격을 올리는 대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약값도 오르네요.